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NS 한 뉴스 전해주시죠. 네.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을 확보해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정황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폭탄 발언 때문인데요. 우선 그 시작은 권영세 대사가 끊었죠. 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권 대사는 캠프 종합상황실장 시절 우리가 집권하면 NLN 회의록을 까자고 말했습니다. 네. 회의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건데요.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권 대사님 대통령 방중 끝내면 아무래도 서울 공기 한번 쐬셔야겠어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쐬느냐가 문제겠죠. 네. 회의록이라는 핵폭탄을 이용하려 했는데 도리어 그 핵폭탄이 자기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자폭 스위치였네요. 라고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은 김무성 의원입니다. 본인 입으로 대선 당시 회의록을 봤다. 유세 때 직접 읽기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서상기 정문원 두 양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내 차기 대권주자 1위라는 김무성이 자살골을 넣었네요. 새누리당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당시 비밀 2급이었던 회의록 전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유세 현장에서 공개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회의록이 아닌 당문권을 받고 관련 내용을 정문원 의원에게 들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질타가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당시 유세 현장에서 김 의원이 한 발언을 보면 최근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 발채록에만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유명 트위터리원 레인메이커는 김무성 그대가 부산 유세에서 말한 작계 5029 내용은 정문원 의원이 몰랐던 내용이다. 이번에 국정원 발채본과 전문을 까면서 알려지게 됐다. 대체 뭘 어떻게 어디서 본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김무성은 일찍이 국익 손상을 무릅쓰고 NLA 회의록을 깠던 거네요. 열람 자체도 엄청 까다로운 이 문서를 어떤 경로로 입수해 대중 앞에서 공개했는지 수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시 조직적으로 NLA 회의록을 당 전략에 이용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홍성태 교수는 두 사람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NLA 색깔론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즉 권영세 김무성 이분들은 대선 전부터 이미 불법 유출된 회의록 문건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캠프의 조직적 비리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무성 의원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좁게 보더라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아니라 대선 결탁 사건이 되는 거고 그걸 주체를 새누리당으로 넣으면 이건 관권선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위가 반드시 판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100억 위조수표 사건이 트위터에서 화제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100억 원짜리 수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 모두 현금으로 바꾼 뒤 사라져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는데요. 네. 이런 사건도 있어요. 네. 1억 원짜리 수표를 100억으로 부풀려 위조했는데도 은행 간별기까지 무사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한국판 오션스11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트위터에서는 어떻게 1억도 아니고 100억 수표를 위조할 수 있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쪼잔하게 100억 가지고 그럴 필요 있나 누구는 20조를 강바닥에 쏟아붓고도 잘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100억짜리 수표 위조 여부를 기본 간별 절차에 따라서만 확인하고 돈을 건넨 은행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봤어야 한다는 거죠. 한 유명 트위터 리어는 100억 위조수표를 만든 사람보다 수표를 판별했는데 이상이 없다며 100억을 건넨 은행이 더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윤창중 성추행 의혹부터 국정원 회의로 기습 공개까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 데 이어 100억 위조수표 사건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꿈속에 사는 것 같다는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연달아 벌어지는 걸 보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영화 같다는 겁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내가 요즘 보고 있는 게 뉴스인지 시나리오인지 모르겠다. 다들 삶의 태도가 영화 스케일에 버금간다. 나는 조연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같기는 한데 영화의 장르가 호러가 아닌가 싶어서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주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즘 상당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이유가 더위 때문만은 아니죠. 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 가슴에서 열물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현상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0%가 넘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시추에이션이냐. 오늘은 한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사회장책연구소의 한귀영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날도 덥고요. 재미있는 일들이 없네요.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죠. 거기에 행간이 깔려있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한겨레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70.2%요? 네 70.2%가 나왔는데 혹시 그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칼럼을 썼는데 박근혜 지지율의 모순 그래서 박근혜 지지율이 왜 높은지 그다음에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썼는데 댓글들이 몇 개가 붙었더라고요. 봤더니 한겨레와 조중동이나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여론조작을 하느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100%?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다만 여론조사에서 한겨레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도가 딴 데보다 조금 높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오차범이라는 거니까요. 다른 데 조사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비슷하죠. 65% 이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심리적으로 60%선과 또 70%선은 다르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좀 심리적인 어떤 충격 좀 선뜻 이걸 인정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인사 좀 잘못해가지고 그때 지지율이 50% 밑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은 선거에서 뽑힌 이후에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당선자 시절에는 50% 밑돌았는데 지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터지고 이러는데 70%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선뜻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강 곡선을 걷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자라다가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인수위 시절에 취임 직후 그리고 이제 당선 직후. 이 전후에서 가장 지도가 높다가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중으로 빠지죠.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그래서 인기 말되면 20% 이렇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이상하단 말이죠. 오히려 인수위 때는 50%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70%까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본사고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냉정하게 현실은 현실입니다. 조사에서 일단 50%에서 지금 60% 대부분의 조사에서 50% 취임 직후 50% 선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70% 60%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단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인사 문제 특히 윤창중 문제 그다음에 이제 취임 전후한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때는 낮았는데 지금 올랐느냐. 첫 번째는 꼬리 자르기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사 파문이 계속 이어질 때는 인사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였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속된 말로. 그렇죠. 뭐 이건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정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뭐라고 엄명을 했냐면 나는 알지도 못했고 도원받은 바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잘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창중 사태 때도 어떻게 그렇게 국격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그런 와중에서 대통령이 전혀 상처를 안 받는 냐. 네. 그때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그렇죠. 이남기 홍보수석이 책임을 주고 사퇴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히려 청와대에서 셀프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그것도 참 코미디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대통령 잘못이라고 바로 가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 대통령이라는 게 한몫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사실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뭔가 상처를 입은 거 같냐. 그 상처를 쉽게 해집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사람들의 대중심리 속에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정원 사태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야말로 국기가 문란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심각한 사태인데 왜 이 문제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상처를 안 받느냐. 사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있고 청와대의 몇몇 관계자들도 보일락 말락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꼬리 자르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꼬리를 잘 자르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혹시 또 하나의 이유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이런 것도 다 정치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사건보다는 먹고사는 문제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천착을 해가지고 박근혜의 정책 이런 걸 더 호평을 하는 것 이런 측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중요한 측면이죠. 그렇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야박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대통령이 잘해야지 자신들의 삶도 편해지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나는 반대표를 찍었으니까 죽어도 인정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어쨌든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아젠다를 막 내기보다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사회경제적인 의제들 그다음에 이제 대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공약들 기초노력연금 4대 중증질환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특히 재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호통치고 사실 근래 들어서 재벌과 맞짱 떠는 그런 대통령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앞에 이명박 mb 시절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명박 임기 초반에 이명박 대통령도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굉장히 친재벌적인 그다음에 반서민적인 그러면서 노선 갈등적인 국론이 분열되는 대표적으로 4대강 문제가 있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반민생적인 이런 사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오히려 경제에 대한 관심 속에서 보수 세력이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포용적이고 중도적인 노선의 일정 부분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는가 긍정적인 평가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기초해서 본다면 지금 인터넷 여론이라든지 SNS 여론에서 국정권 국기문란 사건으로 들끓고 있는데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아직도 찬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수의 국민들은 그래도 정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서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혹은 20대 30대의 젊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 국가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느냐. 사실 국민들은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할 여력도 없는 거죠. 당장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훨씬 더 삶이 절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기문란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뭐 거리로 쏟아져 나오거나 이러기에는 지금 그렇게 절박한 사안은 아니다. 좀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냉정한 말씀이세요. 그러면 한번 각도를 틀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2%가 났던 그 여론조사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그 여론도 물어봤죠. 그럼요. 어떤 질문이었고 응답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특징적인 부분이 여론조사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도가 70.2% 70%를 넘었다는 건데 대통령 지지도를 구성하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과 아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정원 사태죠. 국정원 사태에 대한 여론은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런 평가가 58%입니다. 58%? 네. 그리고 오히려 여당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런 평가는 27%에 불과합니다. 두 배 이상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평가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하냐. 필요하다는 응답이 78%. 78%.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입장을 이 사건에 대해서 표명해야 됐냐. 표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65%. 세 명 중에서 두 명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여론조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로구를 연결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분노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까지는 아직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그렇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국민들이 별개로 보고 있다. 그러면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게 권영세 김무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는데 그때 국정원이 복원하고 있던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를 해서 유세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권영세 지금 주중대사는 당시에 종합상활실장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 집권하면 이걸 어느 시점에 터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또 어제 국회에서 깠습니다. 그러면 캠프의 핵심 인사였던 이 두 사람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의혹이 사실로 만약에 규명이 된다면 그때는 꼬리 자르기의 시도라고 하는 것은 무력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이 굉장히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한 기로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는 지난주 토요일 날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nll 사태 농현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둔 왜곡과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일요일 월요일 이때 집중적으로 터진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국정원 사태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입장은 표명해야 되고 문제는 있는데 국민들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극대화 좀 달라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도가 지지도 긍정평가는 70%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또 60% 70%입니다. 이건 분명히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의 지도와 지금 어떤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모순된다는 것. 이 부분도 지지도와 관련해서 분명히 균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정원 사태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도에 지금까지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이후에는 모른다. 이후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굉장히 위태력한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지난주 토요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론조사는 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대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이렇게 자주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돈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워낙 이게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에. 만약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국면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대통령 지도는 70.2%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60-70%다. 그런데 남북관계 부분들 대통령의 그런 대북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가 70%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한겨레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발표된 오마이뉴스에 발표된 경제계약연대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친대기업 정책이다. 70%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조사들이 지금 조사가 모순됐다기보다는 대통령 지도는 높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모순되고 좀 균열적이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가서 정책사안이나 정치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놓고 보면 국민들은 상당히 비판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총론이라고 표현해도 맞나요? 아무튼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집권 초반기 보니까 좀 미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어떤 뭐냐면 평가라기보다는 기대.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지지율에 들어가 있는 거. 네. 그게 정확한 분석인 것 같고 거기에 또 하나 그걸 가중시키는 요인이 결국은 반대 세력. 그러니까 대안 세력이 없다는 거죠. 야당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70%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원칙과 이런 정책에 대해서 70%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평화 프로세스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하면. 대결국민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냐 하면 평화 프로세스가 과반 이상 6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런 현재 그런 대북관계 프레임에 원칙 외교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 여당의 의견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반대 세력 야당의 프레임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한쪽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대중들이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판단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높은 그런 지지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의 주전선을 어떻게 치고 거기서 대치전선을 어떻게 형성해서 거기서 이슈 파이팅을 어떻게 하고 여론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거기서 야당 같은 경우는 거의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쉽게 하면 어웨이 게임이 아니라 홈게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계속 어웨이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그렇죠. 그건 결국은 무능이네. 그렇죠. 능력 부족. 지금은 한쪽의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한쪽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죠. 다른 한쪽의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서 국민들이 한쪽의 목소리만을 듣고 판단해야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도는 없고 또 그 세부 내용 강론으로 들어가면 오락가락하고 이런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의 비율을 하면 지금 조정 국면입니까 제가 증시를 잘 몰라서요. 아니면 혼조양상입니까 지금은 그렇죠. 오히려 혼조양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조정이라고 하는 걸로 보기에는 너무 다이내믹한 국면이라서. 혼조양상이고 결국은 여기서 여론의 물줄기가 어떻게 가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이번 주를 경과하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어떤 프레임을 짜주느냐 이게 결국은 관건인 거고 여기서 야당에 파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이 뭐냐면 역대 대통령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을 보면 김영삼 dj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보면 ys 때 ys 때나 dj 때 같은 경우는 임기 1년 차 2년 차 초반까지만 해도 국정운영 지도가 거의 70%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이명박 시기에는 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임기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한 30% 40% 심지어 2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일자형 일자형 쭉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계속 바닥을 끼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보수 세력에 그래도 지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30% 40% 선을 꾸준히 유지를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dj나 ys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정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그렇게 뚝 l자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 차 2년 차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어떤 국정의제관리라고 하는 능력 부분도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정지지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이명박 모델보다는 ys나 dj 모델에 가깝다. 기본으로 먹고 돌아가는. 그렇죠. 그게 50% 정도는 된다. 그거를 저희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감과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보수층들이 기본적으로 50%는 되는 거고 지난 대선에서 나온 51.6%. 이 층들이 지금 완전히 결집해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 한은 이 층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론에 대해서 정책사안이나 남북관계라든지 경제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여론이 60-70% 나온다는 이야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지지층 중 일부도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지지를 철회할 의사는 없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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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혼조양상이라고도 봐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정원 국계문란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지지층 같은 경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수다 진보다 이런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신념 간에는 이러지 않고 또 갭이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보수냐 진보냐 진영 논리를 당연히 떠난 것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보는 민주주의에 자 그런가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 보는 민주주의의 틀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현실인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보수층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으로 국정원 사태에 문제 있어 권위주의적이야. 그래도 경제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지지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붙잡아 두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적어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임 정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고 포용적인 노선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은 지지층의 결집에 중요한 요인 거기에 이제 현재는 거기에다가 중도층까지 일정 부분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6월 국회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6월 국회를 이제 민생국회라고도 했고 경제민주화 입법 대전이 벌어지는 국회라고도 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본다면 전문가들은 미흡하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서. 그런데 대중적 평가는 전문가 평가는 일정하게 다르다. 그렇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대중들은 그 기대치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야 일정한 수준을 보고 이래이래 해서 미흡하고 이래이래 해서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국민들은 뭔가 하려고 하네. 열심히 하려고 하네. 전임 정부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 기대치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엔비 덕을 좀 보고 있는 거네요. 충분히 보고 있는 거죠. 임기 초반에 엔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반서민적인 정책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죠. 보수층이라고 했을 때는 보수층 내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상층이 있지만 하층들이 있습니다. 서민층들. 하층이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잘못 표현하고. 서민층들이 있습니다. 이명박의 경제정책은 자기 지지층 중에서도 상층 중심의 노골적인 상층 중심의 경제정책이었기 때문에 서민층들이 처음엔 기대를 했다가 이거 아닌가 비어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층 재벌들을 일정 부분 묶어두고 서민층들에게. 서민 보수에게 어필하는. 그렇죠. 서민 보수에게 어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물론 일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진보 진영의 전문가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적어도 서민 정서에서 보면 전임 정부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결국은 참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갈래로 그냥 단순 명쾌하게 정리한다는 건 참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복잡다다는 게 여론인 것 같은데. 사실 여론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심리들이 합쳐서 모인 건데 개인 심리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개인 심리도 진짜 본인도 잘 모르는 게 참 심한데. 그런데 전체 여론은 훨씬 더 변화무쌍하고 복잡다단하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영 연구위원회 지금 분삭에 따르면 혼조 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모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변곡점인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중간 정리를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해 주셔서. 오창익의 인권이야기 시간입니다. 인권년대 사무국장이신 오창익 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갈까요. 오늘은 평범한 샐러리맨들 직장인 회사원 노동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요. 이분들의 인권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인권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그전 방송에서 경찰이나 군대 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도 인권이 심각한데 경찰에 대해서는 심한 표현도 했습니다. 깡패적 위계질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경찰관도 항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죠. 그런데 경찰이나 군대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심각한 게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당하는 인권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되어 있고 특히 요즘처럼 고용이 불안하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생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데요. 일단 한 가지 서울대공원 얘기부터 하죠. 어제 뉴스 나왔대요. 그렇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맞아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로 여건이나 차후가 그렇게 좋아지는 건 없고요.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더라고요. 정년이 보장되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서울대공원의 비정규직 56명, 56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때 서울대공원이 서울시 산화인데요. 각서 요구했다고요? 네.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보완 각서인데 이게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용이라는 게 각서를 사실 요구할 때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각서를 요구할 때 그 각서를 쓰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상 불안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56명이 대상이었는데 노조, 지부장, 분회장 빼고는 다 썼다고 합니다. 각서 내용이 뭐냐 하면 업무상 알게 된 이럴 때는 한자어로 소위 지득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알게 된 비밀을 지키겠다. 아니 무슨 서울대공원이 무슨 국정의원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면 이적단체에 누설하는 거고 반국가 행위를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에 자필 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 대공원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뭐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사자, 호랑이, 동물원이 있고요. 놀이동산이 있는데 국가 안보는커녕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가서 즐기고 누구나에게 공개되는 곳이고요. 또 이분들의 업무가 조경 관련 업무입니다. 나무를 다듬든지 풀을 다듬든지 이런 업무인데. 혹시 나무 밑에 지하에 뭐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저 국회의사당 뚜껑 열리면 로봇 태권브이가 나오고 이런 것처럼요. 혹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이가 없어서 하는 얘기. 이거는 정말 갑의 횡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내심까지 이렇게 건드리고 또 이렇게 불쾌하게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뭐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입사할 때 각서를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규 위반할 때 어떤 책임을 지겠다인데.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언론 보도도 좀 되고 그랬는데요.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핀 31살의 직원이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권고사직. 사직을 권고당해서. 잘렸네. 잘렸습니다. 옥상에서 폈는데? 네. 신뢰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입사할 때 담배를 피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서약을 했으니까 자기가 약속을 했고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는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당신은 회사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형성되고 또 논리의 흐름이 진행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할 때 또는 새로 채용돼서 입사할 때 쓰게 되는 각서나 동의서들은 사실 임의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는 자발적으로 온전한 자의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바로 의뢰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용이 된 젊은이 입장에서는 채용이 취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라면 다 써야죠. 이른바 압박에 의한 고백이든 자백이든 뭐든 이런 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죠. 그럼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거고요. 또 담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담배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모르지만 혼자서 담배 피우는 건 사생활에 해당됩니다. 그럼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은 회사 안에서는 일체 금연인 거예요? 밖에서니까 실외에서도? 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옥상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거구먼. 회사 옥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이를테면 양심의 자유와 또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거고요. 담배를 둘러싼 횡포는 아시아나만이 아닙니다. CJ이라는 요새 회장님이 고생을 겪기 직전에 계신데. 들어가시기 직전이에요. 여기는 회사 반경 1km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 시리즈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흡연 감시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고요. 일종의 암행 감찰반이네. 정말 믿기지 않는 건 포스커인데요. 포스커는 심해도 너무 심한데 담배를 집에서 피우는지 이런 것까지 점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소변 검사를 합니다. 니코친 함량을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까지도 침해하고 있고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급연자로서 갑자기 뭔가 뜨거워지는데요. 지금. 공군이요. 공군은 천만다행으로 지금 공군 참모총장이 밝혔던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보도가 오늘 어제 사이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종사를 필수 금연 대상자로 지정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조종사가 못되게 한다든지 또 부대 전역에서 금연을 실시한다든지 처음에는 부대 전역에서 금연을 실시했다가 아우성이 많으니까 담배 피우는 곳을 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뭐 별도의 천막 같은 거 쳐놓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간부들은 자동차 타고 와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데 사병들은 담배를 못 피우게 되는 거죠. 눈치가 보고. 아니 장교님 피우고 계신데 거기서 맞담배질 하기가 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 철회가 됐고 남은 게 이제 조종사 금연이었는데 그것도 철회가 됐습니다. 이 철회되는 과정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시아나항공 CJ 롯데백화점 또 공군 이런 사례를 보면서 담배는 백혜 무익한 거니까 금연을 유도하거나 또는 금연 장려책을 쓰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건 좋지만 권고사직 소변검사 업무 배제 이런 구체적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고요. 이럴 수 있는 인식의 근거가 뭘까 생각해 보면 마치 공군참모총장이면 지휘관이면 또는 회사의 CEO면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봉건시대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슨 종불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금주령을 내렸던 시기도 있었고요. 왕이나 또는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던 초기 시대 초기 공화국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중동감은 지금도 있지. 금연령을 내렸던지 이런 절대 권력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회사 내 인권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어쩌면 일상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여전히 심각합니다. 물론 10년이나 20년 이렇게 긴 세월을 두고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또 성희롱 가해자의 지위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요. 교육이 꼭 필요한 사람들 성희롱 같은 것도 위기에 의한 성폭력이나 성추행 이런 것들은 소위 직위가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CEO나 이런 분들일수록 성희롱 예방 교육 절대 안 받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예외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제대로 된 강사들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육 자체가 성희롱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정부 경찰서장이 무기계약직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들 경찰서장이라든지 경찰서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단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게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던 동료 무기계약직 여성들을 성희롱 대상으로 삼아와도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전희경들 교육시간에 같이 받도록 한 겁니다. 세 분의 여성이었는데 전희경 120명과 함께 받도록 한 거예요. 전희경 다 남자죠. 네. 남자죠. 이것부터 좀 이례적이고요. 교육 내용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거는 방송에서 참 얘기하기 말로 옮기기 어려운데 이를테면 좀 점잖은 편에 속하는 얘기가 신체 접촉을 할 때 여성들이 거부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건 내숭이다. 이런 교육을 한다거나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요. 성희롱 관장 교육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성관계 가질 때 어떻게 해라 뭐는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진짜로? 네. 그다음에 남성 신체 모형에다 피임기구 착용하는 시연까지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120명의 남성들이. 거기에 3명의 여성 무기계약직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정말 자식벌 중년 여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식벌 되는 아들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갑자기 받으라고 해서 받으러 갔는데 성희롱 예방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성희롱을 조장하는 교육이었고 여성으로서 참으로 모욕감을 느낄 만한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경찰에서 뭐 진상을 알아보겠다 어떻게 된 건지 점검해보겠다 강의를 재미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다 이 정도 설명만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진상이 밝혀지거나 진상은 밝혀졌습니다만 사태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책임을 질만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장 내 막말이라든지 욕설 이런 거 보통이고요. 직장 내 성희롱 성충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사례 두 가지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한 번 여쭤볼게요.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 많이 하잖아요. 건배사 많이 하는데 한 부장인가 누군가가 걸렸어요. 뭐냐면 건배사가 성희롱이었어요. 그건 성희롱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의 준말에서 잠부대치면서 성희롱이랬대요. 그건 잔머리죠. 잔머리입니다. 영백히 그러니까 성희롱이랬. 그럼요. 성적인 발언 성적인 조크를 하면서 관심을 끌거나 재미있게 하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행이라는 건 의도가 명확한 거고요. 그걸 나중에 풀어서 성공과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뻔한 거짓말이죠. 또 하나의 사례가 이것도 실환인데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고 직장 상사가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부하 여직원이 있었는데 자기 집 방향으로 같았어요. 그래서 태워다 주겠다. 타라. 그랬는데 이 여직원이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다시 해서 타고 갔다. 이것도 그러면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죠? 이게 뭐냐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은 별로 같이 가고 싶지 않은데 했다 해갖고 또 직장 내 성추행인가 성희롱인가에 걸렸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차만 타고 가는 행위는 만으로 성희롱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차 타고 가면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예요. 당연히 그런 건데. 그런데 그것이 여직원의 의사와 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뒷자석에 같이 타고 가자. 이러는 것도 걸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요. 택시를 같이 타거나 술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른 다음에 좌석에 같이 타고 가거나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 남성들 입장에서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친절도 상대방이 그 친절을 원하거나 환영할 때 친절이 되는 거지. 절대 데려다 주지 마라. 아니. 절대 데려다 주지 마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백한 상황 관계에서 부하 직원이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또 남성과 여성이 이제 나란히 앉게 됐을 때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멀쩡히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신체 접촉이 있거나 하는 것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남성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닐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의심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들이 의심받을 만한 짓, 오해받을 만한 짓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회식을 하고 같이... 회식이 될 문제군요. 그렇죠. 같이 집에 갔는데 이 남자 상사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계속 그랬대요. 이게 걸렸어요.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은 모욕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언어에 의한 성희롱이 진행됐을 때 이게 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그리고 말이라는 게 워딩으로는 별 문제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태도나 몸짓이나 눈빛이나 또는 말을 꼬부리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사실은 좀 주관적이긴 한데 해당되는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결론이 어떤 식으로나요? 여성들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 주는 편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인권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피해자 중심주의. 저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을 중요하게 들어주는 방향으로 또 사회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이 다 끝났는데 여성 특히 부하직원인 경우에 둘이만 남았다. 한 잔 더 마시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마시거나 혼자 마시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정 한 잔 더 마시고 싶으면 그 마음을 기억했다가 그다음 날 다른 여러 직원들과 함께 한 잔 더 하면 되는 거고요. 위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퇴근한 시간 이후잖아요. 그럴 때 남성은 할 얘기도 있고 또 상사로서 당부할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부하직원에게는 한 잔 더 먹는 게 고욕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냥 끝내고 가시면 돼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눈빛도 성희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좀 묘합니다. 성희롱 피해 중에서 극단의 관계 유명한 서울대 유시민 전 장관 따님 사건. 따님 사건은 아닌데 딸이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희가 성희롱을 당했는데 왜 학생회에서 제대로 다뤄주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 제기 과정에서 단과대 학생회장을 그만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성희롱을 당했냐 하니까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하고 이별을 통보하면서 담배를 폈다. 불담배를 폈다. 담배를 피는 게 어떤 남성적인 성적인 표현이었고 난 그것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도 뉴스로 봤는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그거? 그건 성희롱은 아니죠. 그러니까 눈빛 이런 거 남자라는 존재만으로 성희롱이 된다면 남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눈빛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성의 어떤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든지 능시. 그러니까 여성의 특정 신체의 부위를. 그건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이 들어가는 거죠. 가슴이라든지 어떤 부위를 정말 뚫어지게 쳐다본다거나 이런 거는 명백하게 성희롱인데 시야가 좀 흐리멍텅하다거나 이런 경우 사람을 그냥 막연하게 본다거나 이런 거를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쳐다봤다라는 하나의 사실도 중요한데 앞뒤의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학교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이 여성인 경우에 여교서를 강의할 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당연히. 선생님 안 쳐다보는 학생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쳐다봤다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성희롱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희롱 가해자가 될 확률이 있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하거나 매사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른바 음험한 눈빛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해서 고기만 보고 있다든지 대화를 하는데 일정 시간 이상 가슴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특히 요즘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옷도 간촐하고 지 보여주려고 입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상당히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예전 같은 상황 특히 이제 상사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예전 같은 상황에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술을 강건한다든지 이상한 남자들 있어요. 좀 잘난 체하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음담 폐설 와이담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잘못하면 혼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결코 남자다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문화이고 정말 저질문화입니다. 할 얘기 얼마나 많고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치 토론을 하면 될까요? 아니 그렇죠. 국정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 진짜로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보도를 했다잖아요. 네. 국정원이 누설자다. 자기네들은 뭐 스노든이나 미키 리크스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화라는 거 보니까 국정원이 정보를 누설한다. 맞아요. 그 포장 나왔어. 아니 미국 CIA가 만약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기문란도 유분수죠. 여러분 술자리에서 와이담 하지 마시고 시국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왜 가능하냐. 법이론에 보면 정말 재미없는 이론 중에 특별권력관계 특수권력관계라고 있어요. 이론의 이름 자체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헌군주제로 갈 때 아직 왕이 있잖아요. 왕과 신화의 관계가 있는데 또 민주주의도 좀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든 이론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도관과 제소자의 관계 이건 일반적인 시민과 시민의 관계가 아니다. 까라면 까라는 관계다. 그렇죠.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특별 또는 특수권력관계 이론으로 파악합니다. 19세기 말쯤에 이게 도입된 이론인데 언제 깨졌냐면 이게 원산지가 독일이에요. 독일에서도 바이마르 공화국 뜰 때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1919년 이렇죠. 20세기 초에 깨진 이론이에요. 바이마르 헌법이 세계 3대 헌법 가운데 안 한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초기에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비록 히틀러에 의해서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20년 동안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후 시절이었죠. 하여튼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미 거의 100년 전에 깨진 이론인데 이런 이론이 아직도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회사의 ceo와 직원들 상하관계 이런 것은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그야말로 기본이 외면당하는 겁니다. 기본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게 아니라 도초에서 외면당하는 거예요. 요새 그 KT였는데 KT가 요새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한동안은요. 무슨 전화통화할 일만 있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요. 맞아요. 아니 처음 보는 사이에 생전 처음 만나는데 그것도 목소리만 듣는 사이에 어떻게 사랑이 생길 수 있는지 그게 어떤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심각한 건 KT 직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 고객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회사의 경영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물어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요. 도대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이 외면당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의 매출이 떨어지거나 또는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감정 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짜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억지로 웃어야 되고 미소를 날리고 하는 노동자들의 그런 감정 서비스를 받아야만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행복감을 느끼는 바보 같은 시민이 바보 같은 고객 소비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시키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정말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상황에 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KT의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외면당하고 기본이 거꾸로 돼 있는데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창욱 국장님이 지금 열불이 조금씩 나시기 시작했어요. 휴가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더 열불이 나는데요. 우리 김 선생님은 지금 좋게 얘기하면 프리랜서고 어떻게 되는 건 자영업자신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호출 노동자예요. 호출 노동자. 그러니까 비정규직증에서 최하위에 있는 나와서 잠깐 방송 출연 좀 해라 그러면 예 하고 나와서 잠깐 원고 하나만 써주라 그러면 예. 이게 호출 노동자지 뭐.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4대 보험은 그냥 알아서 가입하시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지역건강보험이고요. 국민연금은 그래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재보험 이런 거는. 고용보험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고 실업급여라는 건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문제가 휴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직은 유급휴가잖아. 저 같은 사람은 휴가 가는 만큼 땡 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휴가를 줘야 되겠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만 먹으면 두 달도 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1년 내내 갈 수도 있어요. 손가락 빨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프랑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가 휴가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법정 휴가가 5주입니다. 5주 동안 쉴 수 있어요. 거의 방학이에요. 여름 휴가 보통 4주, 3주, 5주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7월 14일이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데 그때부터 대체류 휴가가 시작돼서요. 그다음에 8월 말까지 저녁이 프랑스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름 되면 팔이 그렇게 한가하다면서요. 팔이 날린다면서요. 외국인들, 외국인들, 관광객들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푹 쉽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더 쉬어요. 프랑스 학생들은 방학이 1년에 4번 있는데요. 일단 여름방학 때 크게 쉬고요. 두 달 쉽니다. 두 달. 그다음에 10월 말에 여기 프랑스는 가톨릭 전통이 있는데 11월 1일이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축일이에요. 대축일. 그걸 한자어로는 무식하게 만성절 이러는데 모든 성인에서 만성. 네. 모든 성인의 날이고 아니 모든 성인의 날이 왜 중요하냐면 할로윈 있잖아요. 할로윈이 모든 성인의 날 때문에 생긴 풍습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에는 좋은 귀신, 기운이 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 되기 전에 악마나 이딴 것들이 찌질한 것들이 그 전에 놀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로윈. 그 전에는 이제 좀 악한 기운이 승하다. 그러니까 호박 뒤집어쓰고 이런 건데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이란 걸 가톨릭 신자들은 알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 건데. 그런데 그것에서 비롯된 할로윈이라고 해가지고 10월 말에 파티하고 이런 거 보면. 아니. 요즘 유치원이 그런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할로윈데이 복장까지 허고. 그럼요. 그러니까 또 그걸 몇 만원 주고 사줘야 돼.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아니 그러니까 할로윈은 전혀 진짜 우리 문화일 수도 없고요. 할로윈이 우리 문화이려면 프랑스처럼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을 맞아서 2주 정도 방학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문화겠죠. 하여튼 아무튼 학생들이 4번 쉬어요? 그렇게 쉬고 겨울에 성탄절 때 또 2주 쉬고. 그다음에 4월에 부활절 방학 2주를 쉽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하는 거예요. 여름방학은 두 달이고. 두 달이죠. 겨울방학은 그러니까 없는 거네. 겨울방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쯤에 스키방학이라고 해가지고 겨울방학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2주 또 2월 말에 2주 이렇게 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떠냐면 지금 토요일이 전부 휴무로 갔잖아요. 주 5일 수업제죠. 놀토가 4놀토가 됐죠. 그래서 방학이 줄었어요. 여름방에 3주도만 보니까. 한국처럼 더운데 지금 6월 달부터 30도 팍팍 올라가고 이런 나라에서 또 학교에 전기 문제 또 전기도 아껴 써야 되지만 전기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학교장들이 에어컨을 잘 못 틀어줍니다. 시설이 있어도. 우리 집 애들이 그 불평이 되게 심해요. 에어컨 안 틀어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30도 넘어가도 에어컨을 못 틀어주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30도 넘어가는 데서 30명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그게 공부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겨울방학은요.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방학을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신정 직전에 방학을 합니다. 하여튼 남의 나라 얘기는 그만하고요. 프랑스는 이렇게 된 게 역사적 연언이 있습니다. 사회당 정권인 미테랑 정권 때 법적으로 휴가가 5주가 됐고 주당 노동시간은 35시간이 됐는데요. 남의 나라 얘기는 그렇고 우리나라 얘기 이제 휴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의 경우에 연차가 법으로 20일까지 보장된 노동자도 있고 15일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25일도 있지만 실제로 연차를 제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름 휴가는요. 대체로 일주일 이내로 갔다 옵니다. 3박 4일 4박 5일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못 가고요. 또 하나는 휴가를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갑니다. 정말 북새통이에요. 가보면. 맞아요. 저도 그때 주로 휴가를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엉덩이 보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 가나 사람이 미어 터지고요. 숙박업소는 뭐. 시선 조심하세요. 그렇죠. 숙박업소는 엄청나게 비싸고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일만 계속 하느냐. 전직 대통령 경우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런 무식한 얘기를 버젓이 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여전히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이런 나라는 행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노동시간이 적절히 제한돼야 됩니다. 인권 중에는 거주이자의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여행의 자유가 있지만 여행을 왜 안 다닙니까 우리가.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못 다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는 돈이 없어서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합리적으로 제한돼서 사람들이 적정하게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쉴 권리가 노동자들에게 대체로 보장이 되지 않아요. 뭐 휴가 기간이 있더라도 눈치 봐서 휴가를 못 간다든지. 부장님이나 상무님도 휴가를 안 가시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한 노동작업 하루에 12시간 30분씩 일했다고? 그래서 30대 초반. 그렇죠. 전기회사였죠. 산재로 돌아갔죠. 관공서에 가보면요. 빨간불 아세요? 빨간불이 뭐예요? 제가 다 본 건 아닌데요. 법무부에서도 봤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들 봤는데 경찰청에 있었나 기억은 안 납니다. 빨간불은 뭐냐면요. 일선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에 장관실 차관실 차관부 실장님 자기 직속 국장님 방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가 있고 그 위에 빨간불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계시면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안 계시면 꺼지는 겁니다. 6시에 퇴근이잖아요. 그러면 장관님 방에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를 보고 차관님이 퇴근하시고 차관님 방에 정말 싫어해요. 차관님 방에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를 보고 차관 실장님 이렇게 퇴근하고 위에 사람들이 다 퇴근하면 이제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이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벌레 장관 한 명 오면 그냥 도미노로 줄줄이 그냥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의 미덕이 제 시간에 퇴근하는 거고 차관의 미덕은 장관 퇴근한 다음에 30초 이내에 퇴근하고 이런 게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물어보는 거죠. 장관실에 장관님 퇴근했냐 차관님 퇴근했냐. 왜냐. 장차관이 퇴근해야 자기들이 퇴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걸 막기 위해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 아예 방마다 불을 켜놓습니다. 못 보셨군요. 전 못 봤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공무원들은 그게 일상이 돼서 괜찮은가 봐요. 그런데 저는 가끔 관공서에 들어갈 때 그걸 보면 너무 엽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되고 할 일을 마무리 했으면 구급 말당 공무원이든 기능직이든 퇴근할 수 있는 사람 퇴근해야죠. 장관이 퇴근하는 거하고 일선 직원이 퇴근하는 거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창윤 국장이 직장 내 인권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아주 봉건적 사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비롯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회사보다 많은 경우 선진적이고 많은 경우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래도 대통령 5년에 한 번씩 뽑는데 CEO는 아버지 잘 만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주적 질서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나름의 합리성도 있습니다. 국가 조직은 또 감시도 있고 국회도 기능을 하고 이러는데 회사가 오히려 감시나 그런 민주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국가 영역에 특히 중앙부처에서 지금 제가 모든 부서를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가본 부서들에 보면 장관, 차관, 차관부, 실장이 퇴근하는 걸 점검하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누가 좀 철거하라는 지시를 해서 퇴근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방학기 짧아지는 걸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 자녀의 방학이 짧아지는 걸 보면서 뒤돌아서서 득이 만만한 미소를 짓는 부모의 심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부모를 욕할 게 아니 저도 부모긴 하지만 부모를 욕할 게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학생들, 어린이, 청소년들 어디 맡길 데가 없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만 해도 정말 맡길 데가 없고 동네 공원 놀이터에 가보면 우리 아이 혼자서 놀고 있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학원에 보내고 그러니까 방학이 길어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현실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애들 돌봐주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맞벌이하는 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 문제에 부담이 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 부모들에게 왜 아이들을 놀지 못하게 이렇게 옥죄냐 또는 아이들의 방학이 길어지는 걸 왜 싫어하냐라고 묻는 건 부당한 질문이고요. 그렇죠. 국가가 그래도 좀 놀아주긴 해야 됩니다. 국가가 정말 그렇게 방학이 길어도 학생들이 충분히 쉬어도 충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필요한 조치는 사실 다른 건 다 무의미한 것 같고요.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지지 않는 건 경쟁 시스템 때문이고 이런 경쟁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건 학력에 따른 임금 차별이 심하고 처우의 차별이 심한 건데 그 이유는 사실 노동운동이 한국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탓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 주에나 한 번 더 노동 얘기를 좀 하고요. 노동자들의 문제는 심각한데 거의 머슴이나 종 수준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열폐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공간인 노동조합은 역대 어느 때보다 조직률도 떨어져 있고 영향력도 떨어져 있고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금 부재 중입니다. 공석인데요. 몇 달째 공석인데 더 심각한 건 그래도 아무 문제도 없고요.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저희 집 애가 중3, 중1인데 며칠 전에 가더라도 아빠 방학이 3주밖에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딱 냉장한 표정으로 주 5일 수업하니까 줄어든 거 아니겠니? 하면서 돌아서서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다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밤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창욱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지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주영 기자하고 SNS 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이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사건 제3탄이 나왔죠. 이어서 김무성 의원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대로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던 대화록 전문이 당시 박근혜 캠프 쪽으로 전달이 됐다면 그리고 그걸 정말 활용을 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관권 선거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고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는 심각한 논란거리로 더 확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밝혀내는 것인데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빠져 있었죠. 국정조사가 예견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야당이 정말 파이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라 김종배였습니다. 이탈라 김종배였습니다.